안녕하세요 히앗집의 만지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히앗집의 스마트 주인사입니다 이번에 해볼게용은요 마인크랩트팀의 오늘은 무엇을 묶어나면요 여기에 천장을 만들고 그 다음에 OS 퀴즈를 만들거에요 그냥 나눠서 하는게 아니라 합쳐서 할겁니다 저는 지금 천장을 만들게요 천장 그렇다고 까서 함께하세요 앗 LGBT行 matrices 여기 옆에 ONEY linesiji 기차장님 네비지 마스터님 저번에 olmay을 만들었죠 저번에 미로 만들었죠 미루 맵을 성공한 다음에 원색실문색 갑니다 자 그러면 메밍그스마스터님 퀴즈 맞춰왔어요 알았다 꼴꼴 저번주에 본제 미루는 미루인데 저번주에 본제 저번주에 본제 뭐였지 아 맞다 그 미루는 미루인데 못 지나가는 미루는 무엇일까요 였는데요 정답은 바로 바로 미가 그 만든 미루에 관련이 있는 것이죠 바로 바로 빠 바로 어디로 바 바 어디로 어휘로 어휘로 어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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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였습니다 어디로 왜냐면 왜냐면 어디로 왜 나면 왜 나면 왜 나면 뭐하려고 나 떨어질려고 잠깐만 저기 있는 그림 액자 좀 부숴봐봐 야 그림일 때문에 너ру 너가 가줬지 아니 나 깨버렸어 떨어진다 야 너 하늘 아이빌리브라켓브라이로 올라가 너 죽겠다 나 지금 그래 자 이렇게 하면 이제 OST 퀴즈 야 괜찮아 나 먹었어 아니 그냥 잠깐만 내가 착지해볼게 착지 어디로 너 지금 어디있어 아 저기면 저기로 노착지 어딨어? 잠깐만 뭐로 착지해볼게 아 너 지금 하지마 내가 어딨는지 보고 호화가 어디에서 어디서 어디서 아까 저기 보였잖아 롤러코스터에 여기 있잖아 몰라 몰라 여기 있지 하늘에서 보여서 다 똥처럼 보일거야 일단 빨리 이거 통화해서 할게 19 8 7 6 물로 올라간다 알겠어 준비하시고 시작 물로 떨어졌잖아 작지 실패 야 내 아이템 야 내 아이템 먹지마 어머 너 줬다 야 그렇게 하면 응 야 빨리 뭐해 너 해 집고 근데 너 하여튼 어디서 써줬어 빨리 줘 내가 빨간색으로 줘야 돼 자니 빨리 오 잘못됐다 일단 빨리 자 오 오 야 아이템 빨리 먹으러 갈게 출발 야 넌 가지마 너가 가면 칠라 정말 저장하는 곳이 여기라서 저기 반대편에 반대편 저기 롤 커터가 있잖아 거기서 내가 넣어줬다고 횃불은 야 내 가보 아이템 없어질 수도 몰라 시간 많이 지나면 없어지거든 여기는 잘 알아 오 안 아파 안 아파 내 로커터로 왔어 그럼 순간 이동할게 어디있지 어 여기있었는데 어 여기있었는데 너 때문에 이거 아이템 없었잖아 너도 나도 줄게 그러면 그럼 너 모를걸 내가 죽을게 내가 죽을 것이다 그럼 그 대신 너 때문에 다 이렇게 된거잖아 지금 크리에이티브 절장장 우리의 몸을 다시 시작 자 자 갑니다 죽을 생각 갑니다 죽었다 잠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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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로 있을수도 있다는데 없네 내가 지금에서 봤어니 삼재 두세 저기 삼재 삼재 아이템인거 아니야 나도 죽었어 이에 삼재 있다 이에 삼재 있다 오케이 난 없어 나도 아까 죽었어 저기있어 문은 야음 요지판 일단은 나무를 캐야돼 오케이 도끼가 없어졌네 도끼가 없어졌네 어떡하지 어떡하지 도끼 도끼 처음에는 시작이 잠깐만 살려주세요 나 떨어져 버렸어 왜 안나오지? 내가 이렇게 다 줄까? 이렇게 표지판이 완성이 된다 표지판 완성 표지판 3개 표지판 3개 공간이 자자자동 여기 한개 있네 자 이제 뭘 만들어볼까 칼 말고 조깨 말고 아 나 우리 그거 만든다고 했더라 뭘 만들까 팝을 만들까? 게임을 만드는게 더 나을 것 같은데 아까 만든다고 했던 OX키즈 만들다고 했잖아 이거 만들건데 응 이렇게 만들다가 가면 되지 아 근데 데피크스 마스터님이 맞다 꿀꿀 그냥 가져감도 된다 꿀꿀 뭐? 뭐라고요? 그냥 해도 된다고요? 맞다 꿀꿀 그냥 알겠습니다 예 신나다 뭐가 들어있지? 효과 내가 필요한건 없는데 쫙 이제 이걸 뭘 쓸 나도 크리에이오틱을 해가지고 아이 정오도 해야되겠다 나 핑크색이 안 들어왔네 핑크색이 안 들어왔네 핑크색이 안 들어왔어 나한테 있어 줘봐 아니면 상자에서 찾아가던가 상자에 있어? 어 두번째 상자에 아까는 첫번째 상자를 열었지마 두번째 상자 어 거기에 오 엄청 많이 있네 이제 그렇게 많이 가져와야지 막 욕심이야 다 한개 한개 두개 세개 네개 여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 아홉 착용 자 착용 완료 다 됐다 휘영아 안 만들거야 이제 만들거야 홍아 아 근데 여기 여기 키가 잘 안맞아서 분생양털 좀 줘봐 한 개밖에 없어? 그럼 나 상자에서 가져갈게 너 근데 말지 여기 한 칸이 좀 부족하거든 미루 한 칸이 알았어 좀 부족해가지고 지금 분생양털 지금 치우고 있어 조각이야 나 좀 위로 올라갈게 오케이 일단 느리게 하는 것이 좋아요 이제부터는 설정에 가서 서바이벌로 바꾸고 옆에 있는 것들은 일단 나 위에 못 올라갔어 찍혀봐봐 창장 창장도 만들어 여기 찍히면 어떡해 잎사귀는 없어 윤서야? 잎사귀 응 한 상자에서 가져갈시고 안 나 저기 있는데 내가 떨어진 곳에서 떨어진 곳에 엄청 많이 있는데 근데 거기 다 없어졌을 거야 아닌데 당연하잖아 당연하잖아 한 번 봐봐 누가 봐 잠깐만 이것만 다하고 두 칸에만 딱 맞아 여기 여기 어디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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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더 없어 난 더 있어 엄청 많이 있어 6개야 한통 한통 보다 쉽게 더 있어 나 줘 그럼 누가 상자에서 가져와 저기 고맙 있어 줘 한통 줘 빨리 너가 상자에서 가져와야지 너는 내꺼고 너는 너꺼지 너는 내꺼고 너가 너는 내꺼고 너는 내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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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내꺼고 너가 너는 내꺼고 너는 내꺼고 너는 내꺼고 나의꺼고 너는 내꺼고 너가 상자에서 가져갈게 그럼 내가 상자에서 가져갈게 그럼 내가 상자에서 가져갈게 내가 상자에서 가져갈게 너의꺼고 내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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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내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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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원체 내꺼고 햇빨 햇빨 왜 나뭇잎에서 왜 막대기가 나오지 이상하네 야 여기 말이야 여기 저기 말고 거기 말고 뭐지 핑크색으로 되있는 부분은 회복을 꼭 해주라 알겠어 쓴 거 했다고 할게 나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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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핑크색 있잖아 인사해 바보야 그래 그렇게 라고 아 여기 안 돼 야 나 다쳤어 다 쳐주래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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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잖아 여기 넌 빨리 승가이동해 여기 여기 헬프를 붙여야지 있잖아 여기 안 붙여 7 9 8 7 6 5 3 3 2 1 0 땡 여기로 와 여기로 와 여기로 와 여기로 와 네가 좀 얻었더라 여기 여기 또 네가 비켜야지 네가 더 가야지 그럴거면 여기 여기 있고 여기 안 했고 그러니까 여기 했을거야 요거 요거만 하면 돼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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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거 요거 요거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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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그것이 오이스키즈 만들건데 만들건데 오죽은 봐봐요 여기서 나오잖아요 이건 진짜 미로를 가볼게요 이제 다 만들었으니까 아 나는 요새 이봐 그럼 막대기가 나왔지 이제 막대기가 안 나온다 어떤거 이제 OX 퀴즈 만들어 볼까요 아니 일단은 퀴즈 연기 해보고 연기 요거 요거 미로 이 미로 말이지 맨 처음으로 들어가봐 우리는 알고 있잖아 연기하는 것처럼 어 연기 뭔지 알아 연기는 모른척 하고 가는거야 어 맞아 이리와 이리와 연기하자 이리와 어 여기 미로가 있네 어 뭐야 아 잠깐만 잠깐만 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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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초만에 이사 어 뭔지 모르고 하는거야 준비하시고 시작 어 이거 뭔지 몰라 뭐야 뭐야 이거 뭐야 넌 몇번 가볼거야 넌 이쪽에 요쪽 저는 4번에 가볼게 여기 그림이야 여기 아닐거야 어 잠깐만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니야 여기 여기 좀 미사한데 아 바로 맞추면 안되지 바로 맞추면 안되지 아 아닌데 1번은 뭐야 다 아닌데 다 아닌데 다 아닌데 잠깐만 혹시 2번에 비밀 숨겨진거 아닐까 어 그러게 다채가보자 잠깐만 뭐지 잠깐만 아무것도 아니네 잠깐만 어 니가 생각났어 여기야 예가 다이아몬드 한개 쌨어 비닐 통로 우와 우와 뭐야 다이아몬드를 캘 수 있는데 오 걔 로만 캘 수 가 있어 근데 이렇게 캘 수가 있는데 야 요거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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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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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아 그거로 하면 안되 어 이거 생각났어 그냥 그래 이거로 캘 아 아니야 다이아몬드 이외 차장 남았다 어 니가 다이아몬드 한개 쌨OO 와 근데 다이아몬드 블록이 쌨OO 내가 내가 예전에 캈던 다이아몬드가 아지 남아있어 다이아몬드 블로그 있어야돼 흥아야 누가 너가 해 다이아몬드 블로그 난 다이아몬드 계단 다이아몬드 블로그는 없다 나도 다이아몬드 블로그는 없다 딩기 타고 안 날아가야지 안 날아가야 안 날아가야 안 날아가야 1, 2, 3, 4, 4, 5, 6, 7, 8, 9, 10 1, 2, 3, 4, 5, 6, 7, 8, 9, 9, 10 1, 2, 4, 6, 7, 11, 9, 10 1, 1, 3, 2, 3, 2, 2, 3, 4, 6, 7, 9, 10 1, 3, 4, 5, 8, 11 2, 4, 5, 7, 8, 11 1, 2, 4, 6, 7, 9 2, 1, 3, 4, 7, 9 1, 2, 2, 3, 4, 8, 9 2, 3, 2, 4, 9 2, 3, 4, 9 3, 2, 3, 4, 9 아니 뭐야 바로 나와버렸어 뭐야 우리 맨 처음이야 야 요거 야 거기는 내가 뚫어 놓은 거야 우리가 갈 수 있게 여기 여기 막아야 돼 핑크색 일루와 일루와 여기 일루와 일루와 야 거기 말고 아 정말 아 정말 야 같이 오고 이곳이네 아 요거 아니야 요거 아니야 요기였어 요기 요기였어 요기였어 으헤헤헤헤헤 형아 이쪽이야 알고 있는데 이제 오이스 퀴즈만 해보자고 너희들 미루할 때 필요해 잠깐만 나 나무도 캐고 올게 거기에서 표지판도 얻으려고 나 표지판 있는데 어 그래 몇 개 있어 54개 오케이 좋아 이리와 이리와 내 크리에이티브로 적는데 내 쪽에 야 그런건 하지마 이제 부터 서바이벌로 해 서바이벌로 거기를 왜 갔는데 유수야 여기 니가 볼 수 있어 여기 들어가 오 오 오 6개 어딨지 16개다 16개 16개 안녕 야 야 이거 벗으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야 야 야 야 나 그러면 안 찍을 거다 너 안 만들 거다 야 안 만들면 돼 나 그러면 나 그러면 다이어트 줄게 가지만 중간은 막혔어 나갈 수 있지 그래도 중간만 막혀도 나갈 수 있지 자아 그러면 너 때린다 아 뭐야 여기 막혀있었어 뭐야 뭐야 너가 저기로 가봐 내가 생각났어 일단 나 이쪽으로 갈게 그래 됐어 아 야 뭐야 아 원래 있었던 꿈이네 오케이 너희 여기에 왜 꿈을 팠냐고 이제 OSG를 오이스 키를 본격적으로 만들건데 이제 만드니 오랜 만들려고 만든거 같아 일단 이쪽으로 가서 지금 갈게 나 이쪽으로 이쪽으로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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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쪽으로 이렇게 오이스 키를 맞춘 어 맞출라고 여기 길 만들어놨어 내가 미로 얹을게 이 풀배 맞아 여기 넓어서 그래 이 풀배 시아씨 너무 많이 잘하네 그리고 이렇게 하고 이것들은 다 캐야돼 어 이 정도면 되겠다 나 철문도 있어야 되잖아 아니 이건 하지마 이건 아닌데 철 철버튼 아 돌버튼 하나 둘 둘 둘 둘 둘 둘 이렇게 해가지고 오이스 키를 오이스 키를 오이스 키를 이제 이렇게 계속 이어줄거야 이만큼까지만 할까? 여기 이거 다르게 놔야돼 아 뭐야 이건 이쪽은 아닌데 아 여기야 안돼 난 아니야 오 됐다 이렇게 됐지 그리고 이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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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철문 좀 줘봐 철문 내가 힘이 있어 위에 설치해 위에 위에 설치해 위에 다 쳐버렸어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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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갔어 밖으로 나가봐봐 만약에 거꾸로 가고 싶다면 여기에도 철물로 위에 위에 그거 눌려라고 뭐한대 너 지금 철문 한 번 오 이거 뭐가 났어 뭐가 났어 이거 안늘려져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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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하면 안된다니까 철 철 위에 해야지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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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버튼을 맞잖아 여기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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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거 맞지 나 안된데 어디다 너가 느려서 그래 진짜 맞나 진짜 맞나 맞네 가자 가자 여기 일단 여기에서 철문을 만들어 여기에서 철문을 만들어 여기에서 철문을 만들어 철문을 만들어 내가 생각났어 어떻게 한지 오케이 내 팀 완료 인사 봐봐 내가 생각났어 처음에는 여기 넣으면 안되지 여기 넣으면 안됩니다 여기 아 이렇게 하면 퀴즈를 한 문제밖에 못 맞춘는데 어떡하지 두 문제 몇 문제 맞출까 오엑스 퀴즈를 세 번 세 번 세 번 정도 세 번 괜찮다 인사 비켜봐봐 너 뭐한대 거기 막아줘야지 여기가 1레벨이야 나 못가잖아 그래 거기다가 철문을 만들어 알겠어 여기 철문 철문을 만들고 정말 생각났어 이번에는 야 거기에 만들면 안되지 여기다가 만들어야지 여기가 시작이야 여기가 아니야 여기가 시작이지 아니 아니야 아니네 맞네 여기 위로 타투하면 저기서 나오잖아 아 까먹혔다고 일단 빨리 하자 어우 정말 여기 두 번째 여기 첫 번째 여기 첫 번째 미로 첫 번째 아 퓨저 바늘 여기도 잠깐만 내가 생겨놨어 오 하고 여기 엑스도 이렇게 하면 저희가 여기에서 옆으로 가야되잖아 이건 옆으로 근데 안 보이잖아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근데 요거는 오 엑스하는데 아니요 놔두죠 잠깐만 있어 와봐 여기 위에 핑크색 양털 야 여기 있네 나한테 있네 여기 위에다 여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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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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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아니지 여기에 설치하면 안 되지 여기에는 엑스 오 엑스 철문을 설치하지 말고 아예 나무문을 설치 오 영어로 내가 이미 적었잖아 오 오 오 하고 여기에 내가 오를 적었잖아 여기에 내가 오를 적었었잖아 여기에 내가 오를 적었었잖아 여기 위에 오를 적었잖아 그냥 나무문을 만들던지 여기도 해야돼 네 알았어 응 여기 여기 어딨다 아 여기에 문제내는 거야 여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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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이야 여기 맞네 여기에 문제되는 거야 철문을 하지 말고 그냥 나무문을 해 그냥 열 수 있는 거야 아니야 그럼 돌버튼 그냥 여기 놓고 알았어 내가 돌버튼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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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쫙쫙쫙쫙 어 여기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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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라면 잘 계속 안 하네 여기는 어 여기로 엑스 엑스라고 할까 여기 여기 여기가 오라고 내가 여기가 오라고 내가 말했잖아 어 여기 여기가 오라고 오가 아닌 걸 만들어야 돼 아 일단 이거 지워 이제 이거 지워 나중에 퀴즈 자 그러면 저희는 어 저희는 어 저희는 다시 가야 된다 아우 정말 내가 내가 열 두 개 딱 자 저희는 그럼 다음 시간에 어 다시 여기 오에스 퀴즈를 다시 만들도록 만들 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안녕 구독과 좋아요 알았죠 땅땅 그리고 좋아요도 누르세요 그러면 안녕 뿅